2. 양기 회원님 생기려 그럼 재윤 형 생일 축하해요 재윤 형 머리카락 웃었어요 여기 재윤 생일이 였지 쿨스 감사합니다 재윤 아 상관광아 내 상관광 마지막 배고한까 두 번째 첫 번째 민간이 반 인간은 나 두 번째 떼어 형 희키즈언들과 선배님들이 V-RING BTS ARMY FOREVER 가아! 멤버들한테는 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뭘 것 같아요? 버려! 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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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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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버려 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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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왜 다 같아. 이 호비형 얼굴 완전 니즈예요. 지금 여기 지민형 빼고는 부채 다 잘 나간다고? 어? 아뇨 아뇨. 어? 만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6? 네비... eme very easy 님 înțetore onia ona înțetore 오! 파티 파티, 예아! 큐티, 섹시, 러블리! 제휴이, 섹시아! 누구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와우! 내 생일! 오, 재킷!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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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바로 방구석 콘서트인가? 밥 먹었어? 밥 먹었어? 포커스 온 콘서트. 자! 포커스 온 콘서트! 이게 비하오, 여러분들. 아멘, 축하해요! 고마워요! 스윙스, 러블리! 러블리, 상관없네! 레이더! 아멘, 이게 무슨 일일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좀 벗자. 아니, 진짜, 뭐하냐고. 그냥 벗어 좀. 아니, 너 아무래도 그거 놀랄지잖아, 그거. 뭐야, 이거 무슨 소리 있는 거 아니냐고, 너. 윤이 형, 어떻게 해? 아니, 이게... 아니, 너가 현대 미술하고 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형을, 형을 잘해. 네, 많이 해주십시오. 그럼 열심히 또 연습해 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대단하다. 자, 여러분 안녕, 좋십시오. 여러분, 안녕~~ 잠깐, 잠깐. 아 아 아 열정이 어디로 갔을까 없어졌어 아 아 쪽에 배치된 멤버들은 약간 손해를 좀 봤어요 왜? 왜냐하면 해가 딱 오였을 때 찍은 멤버들이 앞쪽 멤버들이 많이 찍고 뒤에 가니까 해가 지는 거예요 형만 그러니까 저 막 다른 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막 개인별로 뭐 립 같은 거 따잖아요 그렇죠 여기 와도 이틴이에요 아니 형 푸딩 안 좋아하거든 양치했는데 겨자 뿌렸어 아니 안 뿌렸어 내가 개컨대 아 이렇게 진하게 해놓으면 어떡해 거기에서 아이 갱그라운드 아이 갱그라운드 태용 세트 자 이거 기다려봐 안녕 안녕 남준 정국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열심히 그냥 뭐 뭔가를 하는 거 밖에는 없는데 빨리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밖에 제가요? 메리미 플리즈가 참 많네요 메리미 메리미 뭐야? 아니 그렇게까지 놀랄 거야? 아니 가사도 틀리니까 그렇게 놀랄만 하지 좋아하네요 너무 놀라니까 짜자잔 초점이 맞지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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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몸이 뜨거워지고 있어 고맙mak 음 쫌 쎄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넌 알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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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이거!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 제이킹야 이럴 거야? 잠깐만 잠깐만 근데 진영아 항상 본인 생일이 이렇게 내 마마야 제이킹야 이럴 거야? 제이킹! 제이킹 마마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제이킹! 조심하세요! 헤어가 없긴 하네 김 남준 유 룩 큐트! 남준이 여기서 앞머리면서 살짝만 준 머리 완성! 제이킹! 저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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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요! 근데 이게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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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수고하세요! 김 씨 항상 응원하고 있는 거 알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제게 이거 이거. 아. 냉상 맞잖아. 냉상. 제게 믿으면 제게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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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게 대단한 거야 진짜. 이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냥. 아니 나는 이게. 오케이. 오케이 브로. 땡큐. 제게. 제게. 어 여기서 스포를 한다고? 여기서 스포를 한다고? 안 돼 안 돼. 오케이. 러브 유 방탄. 진 러브 유 진 러브 유. 어 나이다. 머리카락이. 진 러브 유. 어떤 스포를 하고 왔다. Cameron. 그ä эта. 그ä 애가. 테러브 유. 그ä 애가. 그ä 애가. 그ä 애しま. 아. 으앤. 그ä 애. 그ä 애가. 그ä 애가. 그ä 애가. 이. 이. 아멘 투어는 우리의 사랑, 에너지, 스포츠 나 지내고 있니? 근데 이 형, 우리 생일의 이별 노래를 들어요? 아 그게 사실 제목이 9월 12일이거든 다섯 살 태영이 형 선택하겠습니다 태영이 형이 다섯 명이면 약간 너무 빛나가지고 좋은 하루 보내십쇼 가보겠습니다 내일 보자고 오케이, 바이바이 하나, 둘, 셋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E.A. 스포츠 어 이렇게 높았나? 어 이건 또 다섯 예전에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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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전복이 어디갔지? 정말 어 더 친숙한 것 같아 정말 대답이다 네 제가 그려줍니다 어 나오고 있어? 시작했어? 예 요 반대에 왔어 반대 맨 컴퓨터 어 아 이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